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3월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번째는 데일라이트 세이빙타임 여러분들 그 써머타임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리고 어디 보면 마치 행군하고 이러는데 청부 초록색을 입고 가는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세인 패트릭스 데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데일라이트 세이빙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광절약시간제라고 해요 일광은 햇볕이잖아 그쵸? 절약은 아끼는 거고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서양에서는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3월 둘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에 이렇게 일요일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일요일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앞으로 한 시간 당겨요 오? 무슨 소리지? 그러게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토요일이다라고 하면 아침에 9시잖아요 아침에 9시면 그 일요일이 됐을 때 바로 둘째 주 일요일이 되면 시간을 8시로 해야 된다고 한 시간 앞에 가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야 교회에 갔는데 보통은 주차장에 차가 많은데 선생님이 갔을 때 도착했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서 어? 이게 무슨 왜 이랬지? 보니까 선생님이 깜빡했던 게 데일라이트 세이빙타임이 바뀌는 때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타임은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시간을 더 뒤로 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왜 그런가 보자 3월, 4월, 5월, 6월, 7월, 8월, 9월 이런 봄, 여름 이렇게 한창 할 때는 어때요? 해가 더 일찍 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해 그런데 11월 첫째 주 11월이 되면 이제 해가 점점점 이렇게 늦게 뜨니까 시간을 더 늦춘다고 그래서 평소에 9시 예배에는 자꾸 갔는데 보니까 이게 시간을 하나 늦췄어요 선생님이 다른 때보다 교회 1시간을 먼저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써머타임 보통 우리가 써머타임 써머타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길게 데일라이트 세이빙타임 일광절약시간제라는 것이고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햇볕을 더 빨리 해님을 더 빨리 맞이하고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아 이젠 점점 해가 늦게 뜰 거니까 시간을 한 시간 뒤로 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뭐 입었어? 초록색 입었어요 세인 파트릭스 데이라고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시카고 가서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그 뉴스라든가 해외 뉴스나 이런 것 또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아 그 아일랜드에다가 그 기독교를 처음 전파하신 분이 세인 파트릭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3월 17일을 기르는 축제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초록색 옷도 있고 초록색 모자도 쓰고 심지어는 시카고 가니까 어떤 강 이런 곳에 초록색 물감도 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초록색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잎 클로바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세인 파트릭스 데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? 우리가 영어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와 못지않게 자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이 언어를 습득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 좀 더 관심을 다양하게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세인 파트릭스 데이 그리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스터 부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Thank you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